송은재TV 시작합니다. 민주당 이재명에 대해서 위증교사 무죄 판결이 나온 것. 지금 최근 들어서 우리 사법부에 대해서 국민들의 신뢰가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와중에 이렇게 김동현이라고 하는, 김동현에 대해서는 이미 많이들 알고 계시고 저도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한쪽으로 편향된 판사에 의해서 편향된 이런 판결이 나와서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많은 분들이 송은재TV에 많은 시청자분들도 낙담하시고 하는데 아직 이재명의 재판은 다섯 가지고 또 앞으로 더 늘어나게 됩니다. 2심, 3심이 계속 남아있고 이게 2심에서는 어떻게 될 것이냐 선거법 위반에서는 이재명은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 이 선고로도 이재명은 법적, 정치적으로 사실은 사형선고를 받은 셈입니다. 선거법 위반은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징역형이기 때문에 벌금형, 백만원 이하 이렇게 내려올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1심에서 한성진 부장판사가 그런 구조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권순일을 비롯해서 유창훈 또 오늘 김동현 판사, 편향된 판사라 하더라도 자신이 왜 편향됐는지를 설명은 합니다. 권순일도 소극적 거짓말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소극적 거짓말이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런 식으로 설명은 합니다. 오늘 김동현도 그 설명은 합니다. 고의성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걸 짚어야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위증을 한 사람은 자백을 하고 위증을 하고 500만원 벌금형인데 위증을 교사한 사람은 고의성이 없었다. 녹취록도 있는데 어떻게 이런 판결이 있을 수 있느냐. 이게 2심에서는 뒤집어질 수 있느냐. 뒤집어집니다. 왜 그런지를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지 않고 넘어갔던 부분입니다. 조금 복잡합니다. 먼저 사과를 드립니다. 어쨌든 제가 이재명의 위증교사는 증력형 아니면 무죄다라고 했는데 증력형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제 예측이 틀렸습니다. 많은 법조인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보도한 것인데 예측은 참 틀릴 가능성도 있고 제가 가능하면 이 예측도 가능하면 취재의 취재를 거듭해서 과학적으로 예측해서 이게 틀리지 않도록 저 자신이 최대한 몸부림을 칩니다만 그런 변명을 또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결과적으로 오보였습니다. 제 예측이 틀렸습니다. 사과를 드립니다. 그러지 않아도 마음이 무거우실 텐데 예측이 틀렸습니다. 그러면 이 김동현은 어떻게 해서 김진성이 자백을 하고 녹취록도 있고 그 녹취록을 뒷받침하는 자백도 하고 500만원 벌금형까지 받았는데 이 위증교사는 고의성이 없다. 위증은 있는데 위증교사는 없었다. 고의성이 없었다. 이런 도무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이런 판결을 내렸을까 김진성도 자신이 500만원 벌금형을 받게 되는데 왜 위증을 자인했을까 자기가 위증했다고 했을까 보통 다 자기 죄는 부인합니다. 잘못을 부인합니다. 그런데 김진성은 인정합니다. 녹취록이 발각이 되자 모두 자백을 합니다. 검찰에 위증을 했다. 녹취록, 이재명으로부터 위증교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죄를 인정하고 500만원 벌금형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위증교사의 고의성은 없었다. 이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플리바게닝이라고 하는 제도입니다. 한 번씩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플리바게닝 우리나라에서는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 미국 같은 데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피의자가 자기 잘못을 인정하면 검찰이 상당히 그 잘못을 감형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은 죄보다 큰 죄 정치인이나 재벌이나 이런 사람들의 큰 죄를 잡아내기 위해서는 내부자의 폭로가 있어야 합니다. 그게 없이는 정치권력, 도내권력, 이 힘 검찰이 수사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정치인의 범죄 이런 걸 잡아내기 위해서는 요즘은 증거가 없이는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이런 걸 잡아내기 위해서는 그 소속되어 있던 사람들의 폭로 이걸 이끌어냅니다. 그 소속되어 있는 사람은 공범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폭로를 하는 사람 진실을 이야기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검찰이 좀 감형을 해주면서 폭로를 유도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재명 같은 저런 야당 대표를 잡습니다. 법적으로 처벌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미국에서는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상 이와 비슷한 제도는 있어도 이게 신고를 하면 공익 제보, 공익 신고 이런 것들은 후하게 제보자를 보호해주는 이런 식입니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이 법안이 마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검찰이 수사를 하면서 이런 것을 일부 제한적으로 활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판사에 따라서 이걸 인정하는 판사가 있고 인정하지 않는 판사가 있습니다. 김동현은 오늘 판결문을 보면 이재명을 봐주고 싶어서 녹취록도 이재명이 여기에서 고의성이 없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녹취록이 만들어질 때는 위증의 내용을 몰랐다 모두 이재명에게 유리하게 이 녹취록을 해석합니다. 그리고 김진성에게는 굉장히 가혹합니다. 김동현이 이재명을 봐주기 위해서 이재명의 고의성도 없었고 모두를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서 그렇게 해석하는 근거를 어떻게 해서든지 변명을 합니다. 그러면 깔끔하려면 이 김진성의 위증도 인정하기 어렵다 김진성의 위증도 일부 위증이 인정된다고 했는데 위증도 없었다라고 하면 논리적으로는 깔끔합니다. 그런데 김동현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위증을 한 부분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플리바게닝을 자기는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김동현은.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이재명을 봐주기 위해서 이 플리바게닝에 대해서 부인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플리바게닝을 지금 뭐 법조인이 인정을 하든 인정을 하지 않든 우리가 공식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걸 탓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은 제도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가 이재명의 수사에서 보시듯이 얼마나 어렵다고 하는 것. 이게 유동규나 김진성 이런 사람들의 제보, 조명현 이런 제보가 없었다면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유동규나 김진성이 다 공범 비슷합니다. 공범 내지는 종범입니다. 그래서 이 플리바게닝 제도가 오래전부터 우리도 도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좀 활용이 되고 있지만 이걸 정면으로 이렇게 부인할 경우에 뭐 방법이 없습니다. 김진성은 그러면 왜 이렇게 자백을 했느냐 누구나 자백하지 않습니다. 뭐 증거가 나와도 부인합니다. 이재명처럼. 김진성도 사실은 백현동을 비롯해서 몇 가지 건이 걸려 있습니다. 백현동과 김인섭의 수행비서였습니다. 그래서 김진성이 같이 김인섭과 함께 공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런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김진성 이런 부분이 플리바게닝이 된 게 아니냐라는 의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플리바게닝에 의해서 김진성이 지금 이재명으로부터 위증교사를 받았고 자기는 위증을 했다라고 자백을 한 겁니다. 김동현이 이재명을 봐주기 위해서 이 김진성의 플리바게닝 이 의혹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딱 분리시킨 겁니다. 이재명은 의성이 없었다. 선이었다라고 모두 해석해버립니다. 그리고 김진성은 좀 어처구니가 없지 않습니까? 위증교사도 하지 않았는데 김진성이 바보 아닌 다음에야 자기가 처벌받을 건데 왜 이렇게 자백합니까? 자백했으니까 또 일부 위증도 있으니까 500만 원 벌금형 분리해버립니다. 사실상은 플리바게닝에 대해서 검찰의 플리바게닝에 대해서 처벌을 하겠다라는 태도입니다. 이게 판사가 이런 판사도 있고 또 아닌 판사도 있습니다. 이 전체에 이런 판단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전체의 범죄를 보고 경중을 판단해야 합니다. 지금 이재명에 대한 처벌이 큽니까? 아니면 김진성에 대한 처벌이 크겠습니까? 이제 사실은 모든 잘못은 처벌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검찰에서 법원에서 증거에 따라서 법리에 따라서 수사하고 재판하다 보면 이 모든 잘못을 다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이재명을 처벌하기 위해서 저런 파렴치범, 정치 권력 뒤에 숨어서 비리를 저지르는 저런 파렴치범을 처벌하기 위해서 김진성이라고 하는 작은 잘못을 저지른 사람 이런 사람과는 플리바게닝을 노골적으로 해서는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 할 수 있다. 이 현실적인 것을 외면하면서 김동현은 플리바게닝 이걸 이유로 이걸 직접적으로 거론하지는 않지만 이런 논리를 내세운 겁니다. 위정은 있었는데 위정교사는 없었다가 되는 겁니다. 이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생기는 겁니다. 2심에 가면 2심 재판부가 이런 김진성의 플리바게닝 검찰과의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한다면 이재명을 처벌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공익 제보도 있지 않느냐라고 판단한다면 2심에 가서 바로 뒤집어질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끝으로 보면 위정은 있었는데 녹취록도 있고 김진성의 자백도 있습니다. 그런데 위정교사가 없다. 위정을 왜 했지 김진성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걸 논리적으로 맞추기 위해서는 플리바게닝을 일정 부분 인정을 하면 이재명을 처벌하기 위해서 김진성의 자백을 인정을 하게 되면 이건 녹취록에다가 김진성 자백이 뒤를 바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위정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김진성의 500만원 벌금형 이게 2심에서 확정이 되면 이재명도 유죄가 되는 겁니다. 위정보다 위정교사가 더 심각한 범죄입니다. 이건 징역형인 것입니다. 제 예측이 틀렸지만 제 예측대로 되는 것이 증거와 법리로는 맞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 여기에 플리바게닝이라고 하는 이 제도를 인정할 것이냐 인정하지 않을 것이냐 이 부분이 남아있습니다. 김동현도 판사인데 모를 리가 없습니다.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을 봐주기 위해서 이런 앞뒤 말이 맞지 않는 이런 판결문이 나온 겁니다. 김동현은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2심에 가서 뒤집어져도 할 수 없다. 자기는 지금 이렇게 이재명을 봐주기 판결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결론인 것입니다.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데 신진우 부장판사를 비롯해서 한성진 부장판사의 판결, 선거법 위반 오는 29일 또 이화영의 대북선검 2심 판결이 내려집니다. 이재명의 재판은 앞으로 계속해서 되풀이되고 빨라질 것입니다. 끈기 있게 그래도 대한민국의 사법부의 많은 판사들은 공정하다는 것을 믿고 끈기 있게 계속해서 이재명 처벌로 여론을 모아가야 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과 오늘 김진성의 위중교사의 판결에서 플리바게닝이라고 하는 숨어있는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플리바게닝이라고 하는 이 제도가 사실은 우리도 도입을 해야 합니다. 이게 지금 이재명의 대장동, 법인카드, 백현동 이런 것들의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서 위중교사 이재명과 한 부류에 있었던 사람들의 공익제보 이런 자백,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면요. 대한민국에서 정치권력을 쥔, 돈을 쥔 사람들이 자신이 검찰 수사에서 피해가기 위해서 하는 압박 이재명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법 방해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흔히 특수부의 이 수사가 과잉이다. 뭐 이런 소리를 합니다. 근데 이재명이 하는 사법 방해 이재명이 국회 권력을 이용해서 방탄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검찰의 수사가 훨씬 더 엄중하고 과해도 괜찮다고 할 정도입니다. 저런 이재명을 제대로 수사하고 제대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정말 플리바게닝이 아니라 무슨 일이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서 돈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를 수사하는 검찰을 인사조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협박합니다. 이재명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검찰을 없애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를 협박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수사가 얼마나 힘들고 처벌이 얼마나 힘들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헌정사에 듣도 보도 못한 이재명의 사법 방해 검찰 재판부 협박으로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위증교사를 하지 않았는데 김진석은 위증을 했습니다. 이런 비상식적인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2심 판결, 2심 재판부는 정확하게 보게 될 것이다. 이건 위증은, 위증교사는 처벌해야 한다. 다른 작은 논란거리가 있더라도 이재명의 위증교사는 처벌하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판단하게 되면 2심에서 뒤집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반면 선거법 위반은 한승진 부장판사의 1년 징역형, 2년 집행유예는 아무리 이재명이 선처를 바란다, 이재명이 대선에서 패했다, 패한 사람에게 이렇게 하는 것은 보복이 있는 것 아니냐 검찰 수사가 과잉이었다라고 해도 벌금형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그게 징역형이 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가중처벌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이상한 재판부라 하더라도 이상한 재판부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편향된 판사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도 판결문에서 뭔가 변명은 합니다. 김동현이 오늘 변명하고자 했던 것은 자기 입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이 프리바게닝에 대해서 자기는 못마땅하다. 그래서 이재명의 손을 들어주겠다라는 걸 분명히 한 셈입니다. 2심 재판부가 이걸 바로잡아줘야 합니다. 김진성도 처벌받아야 될 부분이 있겠지만 가장 우선적으로는 이재명의 위정교사는 처벌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렇게 프리바게닝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제 예측이 틀렸다라고 하는 부분을 사과를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의 재판은 계속되고 대한민국 사법부가 이재명에 대해서 엄중하고 공정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국민들의 여론이 더 결집하고 더 모여야 될 때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